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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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리 대한체육회 관리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영종목이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는 또 수영종목이기 때문에 뭐 잘 알죠. 근데 그 시간에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우리 맡은 박태환 이리로 박태환 여기 있어 박태환. 여수봐라. 네. 다시 정답. 다시 정답. 여기 이제 정답. 더 뭐예요? 외국 말레이시아는. 헤라아. 마자. 잘 부탁해요, 고장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